왓츠너벌 안녕하세요 그라이너벌 입니다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나의 하루하루를 책임져주는 라키 너무 반가웠어 재밌게 놀다가 안녕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그냥 잘 부탁드려요 구독, 좋아요, 눌러주시면 좋아요 좋아요, 눌러주세요 뭐하러 있어? 뭐하러 있어? 여기 conversation 여기ans 들어있어요 담배? 응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드디어 마지막 산옥인데요 우리 팬분들 목이 다 쉬었어요 저희가 얼른 잠에서 끝내야 합니다 안돼요 그러면 팬분들이랑도 헤어지잖아요 그렇지만 팬분들 목은 소중하니까요 네 맞아요 진짜 비행기 타고 와주신 해외 분들도 계신데 진짜 저희부로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 정성과 애정과 사랑에 보답한 시클 넘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대 찍고 오겠습니다 화이팅! 찍고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이 무대를 라키즈 웨싱으로 만들어준 무대니까 진짜 마음껏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키즈 웨싱으로 와주시고요 라키즈 웨싱으로! 라키즈 웨싱으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라키즈 웨싱으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이 고마운 마음을 잊지 않고 이제 더 나아질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끝까지 저희 시클 넘버 따라와 주세요 알겠어? 라키즈 웨싱으로! 라키즈 웨싱으로! 라키즈 웨싱으로! 라키즈 웨싱으로! 라키즈 웨싱으로! 라키즈 웨싱으로! 랩 vir Senior volunteer 왠쪽 M away 랩 불러 온 화 라키즈 웨싱으로! 진짜 아주 행복하니까 aler content 너무 멋있어 What's your number? 안녕하세요 Cry number 이거 어떡해 안돼요 망했다 무대에 서서 때 처음엔 너무 신나고 응원서리도 듣고 이러니까 너무 신나고 재밌었는데 딱 끝나고 락기들이랑 얘기하는 시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고맙다고 하고 이러니까 또 와닿은 것 같아요 진짜 진짜 너무너무 고마워요 락기들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앞으로도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하는 시크릿 넘버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준비를 하면서 이런 무대를 많이 꿈꿔왔었는데 오늘 또 이렇게 락키들이 만들어준 무대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막 많은 감정들이 올라오더라고요 티 그리고 다른 곳도 아닌 엠카운트다운에서 이렇게 특별한 무대를 만들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다고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고마워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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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쾌드세요 암호! 이 쾌드십시오 이 쾌트는 한계 쾌트는 Im 떼는 내 쾌트는 너 왜 이 쾌트는